역사나 사회 같은 과목에서 선생님이 판서 필기를 해주시는데 그 필기를 똑같이 받아 적느라 선생님 설명에 집중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못 들어도 판서 필기를 중요한 거니까 필기를 똑같이 노트에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노트에 아예 안 적고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딜레마.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생길만 합니다. 자, 필기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걸 받아 적어야 되는데 너무 받아 적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특히 이제 좀 약간 필기 자체에 집착하는 여학생들. 여학생이라고 제가 일부러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다 내 손가락에 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형광펜, 볼펜, 화이트. 그래갖고 자, 줄 예쁘게 긋고 형광펜은 형광펜 살짝 튀어나오면 화이트로 지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말은 하나도 안 들려. 오직 필기를, 판서를 예쁘게 복사하는 데 집중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현타가 오죠. 이게 내가 대체 수업을 듣는 게 맞아? 또 어떤 친구들은 극단이 있죠? 딱 팔짱 개고는. 수업은 선생님 설명이 최고야. 그거 필기를 하나도 안 했다고. 시험 때 보려고 했더니 교과서가 백지야.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제가 사실 지금 묘사를 하면서 약간 일부러 희화하고 한 게 있겠죠? 벌써 거기에 어떤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즉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정의, 우리말로 코드죠. 공부는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받아쓰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났어야죠. 수업이라 하면 수업의 코드는 이해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알겠죠? 잘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계적 받아쓰기는 공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 질문을 받아보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판서하느라고 선생님 설명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왜 그런지 먼저 코드를 깔아드리고 그럼 구체적 대안을 제가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업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돼. 이 학생은 질문할 때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수업이라 하면 필기를 받아 적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면 수업이라 하면 수업의 코드, 수업의 본질이죠. 이거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돼. 수업은 필기 열심히 하는 거지 라고 들어가면 안 돼. 이 학생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은 이미 이걸 고민할 정도로 한번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지. 수업은 필기인가? 수업은 설명 듣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이거 되게 좋은 고민이야. 근데 답이 잘 안 나와. 둘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러려면 더 중요한 거? 더 밑에 있는 코드를 파헤쳐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수업 전에 공부는 이란 주어로 말했죠. 공부는 이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스터디코드가 여기서 누누히 말한 거. 현대, 수능, 내신. 심지어 암기를 잘하려고 해도 이해가 본질이에요. 그냥 공부는 이해해요. 공부는 암기다가 아니라 이해해요.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스터디코드가 설명한 게 있는데 가장 와닿고 쉬운 거로 설명할게요. Y예요. 이해라는 거는, 그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왜 이럴까 하고 답을 찾는 거? 근데 답을 찾았는데 또 왜가 나와.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이상 왜가 안 나올 때까지 그 답을 찾는 게 이게 이해해요. 스터디코드처럼 이렇게 심플하고 쉽게 설명한 정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와닿으니까. 자, 이해가 끝나서 딱 더 이상 Y가 안 나온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스키마라는 거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섯 번 Y해야 Y가 안 나오는 게 어떤 학생은 한 번만에 끝나기도 해. 이게 이제 어떤 그 전에 공부해놓은 스키마의 차이인 거죠. 저는 항상 다섯 번 해야 되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한 번만 하는 빠른 애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1번, 얘는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넌 벌 받아야지. 2번,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서 연결했잖아? 그럼 스키마가 두꺼워져. 다음엔 세 번이 되고 두꺼워지면 다음에 나도 한 번이 되는 거야. 언젠간 따라잡으니까 걱정하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근데 책을 봤어요. 혼자서 Y를 해. 답을 찾았어. 혼자서. 근데 여기서 또 Y가 나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아무리 책을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 가는 건지 아세요? 수업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내 스키마까지 못 연결시켜줘. 근데 선생님이 내가 딱 2단계까지 내려온 걸 3단계까지 내려주는 거. 그게 수업인 거야.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이 틀로 보잖아요. 코드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야. 예습 속 복습이 다 보여요. 예습은 뭔지 알아? 이게 지식이야. 이게 내 스키마야. 공부라 하면 뭐다? 이해다. 이해라 하면 뭐다? 처음 보는 이 지식을 내 스키마랑 연결시키는 거. 그 중간 과정은 뭐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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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거만큼 심플한 설명이 없어. 예습은 뭐다? 혼자서. 왜 이럴까? 이게 다 많을까라고 예측하는 거죠. 혼자서 보니까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 수업은 뭐다?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아, 저게 저래서 왜 그런 거구나. 왜 그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근데 다 안 내려올 때도 있어. 그럼 이게 뭐야? 복습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왜가 나오는 걸 복습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이 연결시켜주긴 했어.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약간 점선으로 약간 이게 뭔가 내 건가 싶어. 그걸 다시 한 번 진짜 내가 아는 것과 연결되는가. 더 이상 내 입에서 Y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복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예습 수업 복습을 갑자기 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수업은 이거예요. 내 Y의 의문점을 해결하러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해결하러 들어가는 거. 필기를 한다고 Y가 해결돼요? 필기를 한다고 의문점이 해결돼? 필기를 한다고 이해가 되나? 아니지. 선생님 설명과 내 머리로 계속 견주면서. 머릿속에 계속 질문.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생님 설명해 주셨으면. 어, 설명해 주신다. 아, 저 그래프는 왜 저렇게 그려질까? 저건 왜 반비랄까? 아, 왜 그럴까? 설명해 주셨으면. 어, 설명해 준다. 왜 반비랬냐면 이렇게 선생님과 내 Y를 선생님이 답해 준다는 느낌? 그죠? 수업 없는 학생이 2, 30명이 앉아있지만 마치 무슨 느낌이냐? 나 혼자랑 선생님만 딱 조명이 켜져서. 왜 그래요? 함선생님이 왜인지 얘기해 줄게. 약간 이런 문답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죠? 묘사 딱 하니까 와닿죠? 필기는 써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과 이렇게 내 Y와 이해를 해결하는 자리인데 필기가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면 필기가 우선수선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요, 현실적으로 필기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필기도 하면서 이해도 한다. 가장 이게 이상적인 거죠. 아, 일단 포기하지 말아요. 에이, 그건 천재들이나 가능하죠? 아니죠. 여러분이 수업에서 뭘 덜어낼지를 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사해 줬잖아요. 아, 내가 Y를 품은 거를 선생님이 답해 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겠구나. 이걸 알고 수업을 들어가면 그전까지는 뭘 들었는지 멍하니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알고 들어가면 이해랑 필기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알겠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약간 좀 고수가 됐을 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스킨마도 어느 정도 차야 Y가 그냥 한두 번만에 딱 끝나야 되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거. 그럴 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설명이죠. 설명을 듣고 필기는 그냥 핵심만 딱 써요. 핵심도 핵심. 와디지 핵심. 여러분 내 말 들었으니까. 내가 예습 때 왜 그럴 거라고 궁금했던 거를 받아 적는 거. 또는 내가 예습을 미처 못했어. 선생님 입에서.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는 왜 그러냐면 그 외를 짧고 굴게. 이거 너무 길게 적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 적다가 설명 놓치면 안 되니까. 설명을 안 놓치는 선에서 핵심만. 그런데 그 나머지 필기는요. 끝나고 쉬는 시간, 야자 시간에 친구한테 책을 빌려서 그걸 벗겨 적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을 위해서 하는 필기도 중요하니까. 봐봐. 구체적인 스킬이 나오죠. 어, 우리 반 1등 중에 그런 애 봤어요 제가. 걔는 수업 시간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꼭 끝나고 나면 공부도 못하는 내 필기를 빌려가요. 그런데 1등이에요. 모든 스킬, 스킬이에요. 다 해석이 되죠. 걔는 공부의 기본 코드, 수업의 기본 코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딱 정해서 선생님 설명에 집중했고 필기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건 벗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케이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전 필기지 안 할래요. 잘 드세요. 그럼 필기를 안 하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고 이해를 하는 보조독으로 활용하다가 모자라면, 시간이 안 되면 필기를 하지 말라는 건데 최악은 뭐? 이해도 안 하고 필기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친구 거 빌려줘 하고 벗긴다? 아, 그때 어떤 비극이 탄생한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을 봤죠. 여러분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할게. 졸았어. 어, 필기 못 했어. 친구 거 받아서 필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벗겨 쓰다 보면 밑줄이기 어긋나. 예를 들면 민주화와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 민주화까지만 밑줄을 꺼버리는 거야. 얘는 민주화와 경제까지 밑줄을 줬는데 그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을 알고 친구 필기를 벗겨야 정확하게 벗기고, 그죠? 근데 기계적으로 복사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3의 케이스는 없는 거야. 이해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고 나중에 필기 벗겼으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선생님 걸 이해하느라고 집중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필기를 못했다면 핵심만 필기해놓고 나중에 친구 걸 보고 벗겨라. 근데 그 보고 벗기지만 뭔 말인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간단하게 필기냐 수업이냐 이 딜레마를 물어봤는데 되게 깊은 데까지 갔다 왔죠. 너무 깊은 데까지 갔다 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항상 공부할 때 이거는 수업만이 아니라 모든 거예요. 문제집을 풀 때도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어. 인강을 띨을 때도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어. 수업을 띨을 때도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어. 보통 친구들은 딜레마가 생기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그냥 쓱 넘어가요. 딜레마도 안 생겨요. 이렇게 딜레마가 생긴다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지. 조금이라도 막연한 게 있으면 제대로 알고 확인하려는. 좋은 시도죠. 그렇게 제대로 알려고 했던 이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답이란 건 뭐라고요? 스킬이 아니야. 우리만 1등 보니까 팔짱 끼고 있는데 나도 팔짱 끼고 있는데 이게 아니지.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본질. 도대체 수업이란 걸 내가 왜 받는 것인가. 더 깊은 본질. 공부라 함은 무엇인가. 이게 저장. 딱 지정돼야죠. 공부라 함은 이해야. 이해란 게 뭐지? Y의 연쇄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수업이란 건 뭐지? 나 혼자 못한 Y를 선생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보면 수업에서는 내가 못한 Y를 듣는 거. 선생님 입에서 왜가 나오는 그 왜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겠구나. 필기는 뭐지? 이해랑 관련 있어? Y랑 관련 있어? 별로 관련 없네. 그렇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겠다. 응. 그러면 수업에 집중해놓고. 필기는 나중에 친구 거를 베껴서 보완하면 되겠다. 이렇게 스킬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1번.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의 겉모습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유튜브라서 많은 정보들 있고 다른 채널을 존중하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아 저요 고등학교 때 수업시간에 필기 안 했어요. 팔짱만 끼고 수업에 집중했죠. 그걸 여러분들이 왜 그런 이 밑에 있는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이 코드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메카니션을 모르고 이것만 따라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냥. 저 그냥 팔짱만 끼고 필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중엔 또 혼란이 와. 어떤 학생은. 저는 왼손에다가 4개 다 끼고 아주 치밀하게 필기했죠.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필기법. 실제로 유행했어요. 형광펜 필기법. 또 혼란이 와. 누구는 팔짱 끼고 1등 했대. 누구는 형광펜으로 해야 된대. 근데 그 밑에는 공통적으로 이 코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걸 말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무의식화되어 있고 자기도 그걸 말로 표현 못하는 거야. 그걸 의식화해서 이제 그 빙산 밑에 있는 일각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을 표현해 주는 게 저희 스터디코드 연구소가 하는 일이고 제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표현해 줬잖아요. 그죠? 유료 강의가 아니라서 다시 돈 받지 않으니까 공짜니까 이게 아니라 유료 강의처럼 3시간, 4시간씩 한 과목을 깊이 파는 게 아니어서 하지만 이 정도 설명이면 훌륭하지 않아요? 이해라는 걸 이 정도면 여러분은 그 다음 와닿지 않아요? 그죠? 여하튼 이런 걸 하는 게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스터디코드 연구소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잘 모르겠으면 스터디코드에 와서 유료 안 들어도 되니까 무료 콘텐츠로도 항상 이런 걸 확인해 보란 말이죠. 무슨 얘기 다시?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딜레마가 생겼어. 한 문제를 오래 푸는 게 좋아? 그냥 빨리빨리 넘기고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좋아. 딜레마가 생겨서 넘어가지 말고. 답을 어렵게 찾으라고요? 연고대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 탑 찾지 말고. 어차피 두 개 다 했을 거야. 어떤 애 이거 하고 오세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수학 문제집을 푼다는 게 뭘까? 더 내려가서 수학이란 게 뭘까? 더 내려가서 수능이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딱 지정하면 그 다음엔 이 절대적인 본질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스킬이 딱 올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를 잘한다 함이에요.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죠? 이 코드는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서 거의 스터디 코드에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코드를 쓸데없는 데 찾다가 시간 낭비할까 봐 극효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터디 코드 유튜브에만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코드 유튜브에도 너무 많은 게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질문 오는 스킬을 코드까지 묻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정리된 코드 가지고만 얘기하겠다 하면 왜냐하면 오늘 이것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해 하나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럼 수학에서 해야 되는 Y랑 사회과학, 물리와 사상과 생활과 유의와 물리에서 해야 되는 또 Y가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그게 유료 강의죠. 얘기 나온 거면 다시 유료 강의를 돈 내고 들으라 이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고 한 과목당 3시간이야. 그럼 내가 거기다 다 붙여서 하면 유튜브에 못 올려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12시간짜리 영상 하나가 올라오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올려주시면 전 볼 것 같은데 그건 당신 생각인 거고 또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과 딱 각 잡고 앉아서 봐야 되는 거랑 다르고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맨날 얘기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너 하여튼 그냥 그건 이해해 주시고 아닌데요? 또 분명 달릴 거야. 그래도 유료 강의를 공개하지 않는 건 오직 돈 버는 목적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따지면서 공부해라. 알겠죠? 알겠어요? 수업이 뭘까? 공부라는 게 뭘까? 수학에서 이해를 한 건 뭘까? 국어에서 이해를 한 건 뭘까? 이런 것들이 딱 정립되고 보면 왜 제일 중요하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날아가고 그죠? 공부 과정이 명확해지면서 자책하지 않게 되고 아 내가 그래서 필기만 너무 집중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구나 그래 맞아 저 선생님 말처럼 맨날 야자시간에 친구껏 복사해서 베끼기 바빴는데 뭔가 찜찜했는데 아 그래서 못한 거구나 내가 바보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을 뿐이구나 논리적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죠? 거꾸로 내가 수업을 듣는 이유 예습, 수업, 복습 이게 명확해지면서 그죠? 특히 우리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딱 확신이 생기면 그래 이제 공부만 하면 되겠네 완벽해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논리적 의지와 열정이 나오고 무엇보다 성적을 떠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죠 우린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으면 불행하잖아 이 친구도 그래서 질문을 한 거잖아 그랬어요? 여하튼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수업이니까 당연히 필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안 하고 이 학생처럼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을 가진 다른 친구들도 그죠? 수업 필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떤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그게 제가 이 라이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이거 다 녹화 방송 아니에요? 짜여진 대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즉답 제가 이렇게 즉답이 팍팍팍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딱 코드가 있으니까 공부란 이해다 이해란 무엇이다 그래서 수업이란 무엇이다 어떤 질문이 와도 코드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마치 무슨 얘기냐면 제 머릿속에 헌법이 있는 거야 판상과야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얘가 얘를 때렸어요 잠깐 잠깐만 이건 헌법 2조 2학이니까 네가 유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런 거 보다 어떤 새로운 수만 가지 판례라고 하죠 그게 닥쳐도 헌법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도 다시 저한테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죠 어떻게 하면 조나무처럼 될까 제가 이 온몸 라이브를 하는 느낌 문제 아세요? 이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막연했던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아? 나처럼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제가 라이브를 한 것도 문제 아세요? 고등학생 조나무에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려고 비포 때는 여러분 같았다니까 질문이 수만 가지였다고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내 질문 해줘 내 질문 해줘 내 질문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해결되는 사람 진짜 공부할 때 단일 프로의 막연함도 없이 완전한 확신 속에서 공부할 것 같은 이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내 질문이 선정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새끼 조나무 머리를 뜯어가서 내 머리에 딱 이식해서 내가 조나무처럼 되겠다 또는 저경지구나 저놈이 말하는 게 저경지구나 내가 저경지를 이루면 행복하겠다 그죠? 그 느낌도 받으시라 그 얘기인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알겠어요? 필기다! 수업이다! 이것만 알고 그 밑에 좀 장황해 볼 수 있는 그 코드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헌법을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더 이 방송을 잘 참여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